요금제와 상관없이 음성통화와 문화는 문자는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KT는 국내 최초로 최저 2만원대 후반부터 모든 요금 구간에서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요금인 2만원대부터 4만원대 요금제까지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무선간 통화가 무한으로 제공되고 5만원대 이상의 요금제에서는 유무선간 통화도 무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5만원대 요금제 이상에서는 유무선통화뿐 아니라 데이터도 무한으로 제공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조만간 비슷한 방식의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